야아! 으아! 됐다! 와 개꿀잼 진짜 어 조졌네 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고스트 러너 2입니다! 예전에 유튜브에서 고스트 러너 1을 정독하고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조금 있으면 정식 출시가 되는데 제가 챌린지 신청을 해서 대회 비슷한 거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출시되기 전에 코드를 받아서 좀 열심히 플레이를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일단 맛보기로 데모 버전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아... 반그라 잘 되어있다 야 그래픽 더 좋아진 거 같은데? 원래부터 사이버펑크류의 게임들은 그래픽이 중요하긴 한데 이거 1 때도 되게 좋았거든 와 목소리 완전 섹시해 이 게임 한 번도 보신 적 없으면 제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스트 러너 1 보고 와요 이거 스토리도 되게 괜찮아요 평범하긴 한데 재밌어 아니 자판기도 하나 제대로 못 빼요? 닌자 맞아? 우클릭이 맞기 좌클릭 배기 쉬프트로 순간이돈 스페이스 점프 고스트 러너 격탈 수 있고요 레일 탈 수 있고 샤클릭으로 배기 시프트 키를 길게 눌렀다 떼면 적에게 대쉬할 수 있습니다 와우 공중에서 시프트 꾹 누르고 있으면은 좌우로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채공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 기술이거든요 원대 올클리어를 한번 했었어서 조작감이 조작감이 그렇게 어렵지 않네 대쉬에서 벽을 부술 수도 있고 제목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 2키를 눌러 해당 지정에 갭재머를 합니다? 무슨얘기 아아 오오 아아 이런느낌 스타일리시한 게임은 지금도 한몫하지 이제 and the church and all the gang All I want is to survive at all costs Even if it needs pushing everyone else down Nobody sees the bigger picture We do Q를 눌러 수리검을 던지세요?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Q 수리검을 사용하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통에 수리검 와오오오 마 마 마 야 어 어떡해 어 잠깐만 여기 뭐가 있는데? 이거 뭐야? 야아 하하하하하하 미쳤다 어? 아우 뭐야 아아아아앙 원래 이런 스타일리시한 게임에는 이렇게 죽어버리면 팍 식는다고 근데 고마워 아우 어렵다 막기 를 잘 써야돼 막기 오케이 여기가 목표지점이야? 어 이렇게 나오는구나 지금은 뭐 데모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지 맙시다 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아 이 노란색 천막이 밟을 수 있는 발판인데 왜 saludable 왜 사 Team 어 이게 타지네 어.. 이게 타지네 어.. 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읏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톡톡톡! 어디로 가야 돼? 어? 뭐야? AD를 누르고 쉬프트 키를 눌러 시노비의 공격을 피하세요 어? 어? 와... 뭐 언제까지 피해야 돼? 어? 정확하게 등뒤를 노려야 죽네 공격을 받기 바로 직전에 우킬을 우와! 완벽한 쳐내기 퍼펙트 패링인가? 아, 자! 와...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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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멈추 멈추 아리 흥 멈추 멈추 멈춘 멈추 멈추 스몰 프라이 들어와 예 어? 뭐해 죽었어? 어.. 다른 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음 예 다른 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거리 공격하는 날을 찾아야돼 어디있지? 없는데? 와우 사격감이 좀 아쉽네 여긴가? 뭐야? 저쪽으로도 갈 수가 있었네? 다시 징 없는? 열어줘 오케이 여기 아까 들어왔던데 아니야? 아 맞네 들어온 곳인데 앞에 몬스터가 있었어가지고 여기 문이 안질렸던거구나 미트라 That's good you need help with that? Help? No. Access to Jack's system? Wait. What for? The only signal a ghost runner system will automatically respond to is another ghost runner signal Correct. Takes a thief to catch a thief Or something like that Smart. Of course it is Now give me the access, Jack Done 나 엉뚱한데로 왔어. 살려줘. 오케이. 다시. 뽀잉. 템페스트 스킬. 새로운 스킬 템페스트를 개방했습니다. 에너지 블라스트를 생성하여 적과 오브젝트를 밀쳐낼 수 있습니다. 챙겨나간 적에게 갭재머를 걸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키를 눌러 템페스트가 던져있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약간 뭐 밀치기 이런건가 보지? 요호. 마스터인데 그냥? 이게 뭐에 잡혀있냐. 여기 왜에 잠겹 existem? 골 though ru scientists one of us 개뺏 hem 으악 들어가볼까 여기로? 안되는데 아 이게 데모인데도 비밀장소가 은근히 많이 보인다 어? 그런데 이거 진행은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이게 퍼즐인가? 그냥 저 빨간 철창 사이로 들어가볼게요 수리검 던지는거 아니야? 어디다가? 으아아ㅏㅏㅏ 아 문 안에 수리검 던지기? 아 맞네 음 쟤가 똑똑하다 애들 대화하는 걸 안 봐서 그런가? 쏫! 어 무서워 어? 야 쿨타임이 있네? 막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 안되겠다 그냥 가서 조지자 야 쿨타임이 생각보다 되게 우와 이거 계속 맞다가 에너지 다 달면 죽는구나 누워 아 수리검은 때려 야 차요 적을 잡아야 차는구나 왜 님들이 더 잘알아요 하하 佐 내가 어디이에요? 내가 어디에요? 여기에 어디에요? 흐흑! 아아악! 잡았어? 혹시 멋있구만 아니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흐흑! 어? 이거 아닌데? 나이스! 어디로 가야돼? 어? 잡았다! 저쪽 반대편의 벽을 부숴야 되는 것 같아 아하! 어? 아! 아이고 뭐야 여기 적이 있었네? 아! 아 고마워! 네! 이제 공격이 필요하다! 아! 아! 미쳤다 목숨이 많으시네요 어어 호올 W키로 모서 사이글의 속도를 높이 되어 부스트 호옹 좌클릭을 눌러 에너지 코어를 공격하고 문을 잠그 오 오케오케 오오 와 싼다 진짜 와 신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호를 놓치면 임무에 실패합니다 아 시프트를 계속 계속 유지 와 진짜 와 야 이거 근데 너무 어려워 아 시프트를 계속 유지해줘야되네 오케이 야악 흫 어 이거 점프가 돼? 어떻게 이거 아 옆으로 와아 야악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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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사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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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이곳 다 죽네 나 죽네 될버팅 너무 빨라서 무서워 겨우 걸쳤다 아 근데 신호가 너무 빨리 나는데 어 망했는데 엨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오 케이이이이이이이이이 Beef illa 오 Thompson 엘렷스고 오케이 야아아아아ㅏ sel 됐다 어우 야 여긴 어떻게 가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안 닿았는데 열어보이며 와 개꿀잼 오 조졌네 이쪽으로 größ트 어우 이거 작년거 아니야? 뭐야 이거 어떻게 삥 과속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간지난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인생 바로 아직 갑니다. 이 게임이니까 가능한거지 달려 와 카메라가 자비가 없네 아 아워 와 미쳤다 게임이야 하하하하 엥? 뭐야? 죽었는데? 설마 와아아아아아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수한 수지품 총 8개 있는데 하나 얻었고 50번 뒤졌네요. 하하하하 야 이거 근데 1보다 더 어려워졌다. 1보다 더 어렵고 스타일리시해졌어. 이게 이제 하기는 좀 어렵지만 고인물이 돼가지고 한 번도 실수 안하고 논스톱으로 싹 한다? 와 영상미 미칠 것 같은데요? 재밌다. 참고로 제가 챌린지 중에 타임어택이랑 뭐 안죽고 깨기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그냥 챌린지 안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진짜 가볍게 즐겨봤는데 벌써부터 심장이 막 뛰는 너무 재밌어 보이는 고어스트러너2였습니다. 굉장히 짧네요. 짧아서 아쉽네요. 그래도 뭐 곧 나온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어스트러너2였습니다. 고어스트러너2였습니다.